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요로 시간입니다 자 의지의 요로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하나씩 좀 까봅시다 먼저 첫번째 상자 어! 번! 빠빠빠빠! 자 오! 안나왔던거 새로운거 나왔어요 개꿀 두번째 상자 렛츠기릿! 쭈욱! 아 차원은 없어요 그래도 뭐 별 6개 정도면 나쁘지 않죠 안나온거 나와라 아 저는 토끼가 갖고싶어요 토끼 아 토끼가 진짜 귀여운데 산토끼 토끼야 어서 나와라 하트! 어 이 하트도 괜찮아요 하트 이거는 무기가 좀 안좋긴한데 애들 잡으면은 막 하트로 뿅뿅뿅뿅 변해버립니다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특별한 모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 맞습니다 의지의 히어로가 아니라 의지의 거꾸로! 자 이 모드는 제가 게임을 뒤집어서 하는 모드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모드로 했을 때 과연 몇점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떨리는데 까봅시다 렛츠고 야 벌써부터 헷갈리는데 아니 뭐야 이게 게임이야? 이게 게임이야? 어어 역시 그래도 투창이라도 조금 다행이다 만약에 근데 이걸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걸로 뭔가 최고 기록을 찍는다 그러면 약간 악마의 재능인데요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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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점이야 지금 50점 아니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새로운 게임하는 기분이에요 자 이거 해서 짜짜짜짜 짜짜짜짜 아 근데 곧잘 되는 것 같은데? 이거 지금 거꾸로 모드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 무기상자 못 먹겠다 아아 허우 진짜 헷갈리긴 드럽게 헷갈리네요 아 아니 이게 중력이 거꾸로 적용되니까 너무 헷갈려요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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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이거 아 왜 또 하필 로켓이야? 어? 지역구간이다 자 지역구간 거꾸로 지역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 짜짜짜짜짜 어? 벌써 헷갈리는데? 벌써 헷갈리는데? 벌써 헷갈리는데? 자 자 자 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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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제가 이 시점에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지금 답답해서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보고 있죠 딱 걸렸어 근데 이거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? 자 캐릭터로 조금 바꿔봅시다 자 위저드로 고르고 그 다음에 헬멧같은 경우에는 이거 밑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근데 무기구성이 완전 근거리네 별론데 오케이 요 로맨틱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 이렇게 얘는 잡으면은 하트로 바뀌어요 애들이 제발 100점은 넘어보자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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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띵 어잇 샤샤 할랄라 으아아아악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잇 펑 터트리고 좋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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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천천히 하자 일단 최소한 보스는 만나봐야되지않겠니? 어?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살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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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68점 아 이거 지옥 가야돼 말아야돼 우리 보스 얼굴은 좀 한번 봅시다 하잇 하잇 아아악 원래 이거 100점은 그냥 가는데 거꾸로하니까 넘지를 못하겠네 자아 피어올라라 뻥 잡아먹고 폭탄 자 보면서 하자 보면서 메테오로 떨궈서 잡고 한마리 위자드 열일좀 해라 어우야 방금 위험했다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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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76점 왔어요 오케이 보스까지 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와아 100점이 이렇게 빡셌나? 폭탄으로 가자 오와 방금 위험했다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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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아 자 왔다 자 108점이에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analog 야 이거 몇 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허잇 아 아 아아 아악 폭탄 너무 안 좋아 이래서 나이스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흠 오오 와! 왔다 왔다 왔다! 150! 띵! 오! 오! 살았어! 누굴 살았어? 방금은 무조건 죽은 줄 알았는데? 189점 그래도 200점 넘으면 절반의 성공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로 플레일로다가 뚝밥해서 잡고요 안전하게 갑시다 자 왔어요 검으로 바꿔서 200렙 버스 나와라 짜식아! 썰어버려 오케이 200점이 넘었어요 거꾸로 와 어렵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플레이 3레벨 아이고 아 몰라 이거 써보자 어디까지 갈수있다 보자고 144 5 오 내 클라운 너무 아까워 어 오 오 오 오 하 편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